오늘은 제가 헐크 VS 헐크 버스터를 해볼게요 과연 누가 쓸까요? 일단 헐크 버스터로 일단 슈트고요 얘는 진짜 사람인데.. 아니 사람은 아니고 괴물이겠죠? 네 그러면 둘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어이 야 헐크 너고생겼다며 에이 뭐라고? 발차기 네 헐크 버스터가 발차기로 가슴 팍을 쳤습니다 끝! 날아갔군 하지만 나는 슈퍼발차기를 쓸 수 있다 콩 소리를 내면서 헐크 버스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겼다 난 이 카메라도 부숴버리겠다 부엉